진동원이라 창출 누구야? 어떤 놈이야? 여기는 굉장히 세련되셨어 자 그래서 나는 책을 줬다 이만하تم 일어날 일어날 지민이 진동원이다 내 지하로 안주니다 고수나 외신에다 나 하나도 이만하려니 고 Bros 약şam고 표시의 깨끗을 사라 다른 가슴암 제목들이다 나 순간다 내 땅에 보혁형 저게 고프로야 가을도 많고 수업가도 많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히 할 거 있느냐 생각하고 이 세상에는 깊은 여자 많고 많지만 풍부풍 차가운 차가운 하늘 아래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나 사랑하실 좋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일 좋아요 여태와 복지는 엠티 시작 엠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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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둘 하나 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만은 심각합니다 이 바람을 벗어 덮어 맞춰서 당신만을 바라 할 거야 행복합니다 당신 만나서 이 세상에 모두 될 거야 다 흘러만 보고 달려가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 있느냐 생각하고 이 세상에는 깊은 여자 많고 많지만 저 흘러만 보고 자랑한 장치 하늘 아래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나 제일 좋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흘러만 보고 자랑한 장치 하늘 아래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나 제일 좋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요 당신과 함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요 엄마 숨기려면 어렸어? 엄마 이러고 쳐다본다 너무 집중하다고 내가 초집중이야 지금 갑돌이와 가순이가 사랑을 이루었어요? 못 이루었어요? 왜 그랬을까요? 우리 그것이 궁금해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럴까? 여기 보다 어머니들 다 서울대 출신이다봐 그것도 철학과 충심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이 깊으셔? 표정을 안해서 화를 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도 어때? 같이 해볼까? 시작! 거-지- 아니 다행이다 의자 하나 저 왼쪽에 있대 귀가 없을 거라고? 모르겠다 세 개나 있어요